애플TV의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는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로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고국을 떠나 억척스럽게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가족 4대의 삶과 꿈을 그려낸 드라마인데요. 애플TV는 이 드라마 파친코에 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입니다. 이런 글로벌 대작에 한국의 신의 배우 김민아가 주연을 맡아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아는 1995년 9월 1일생으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2016년 웹드라마 두여자 시즌2로 데뷔하여 학교 2017, 건범 남녀 등의 작품에서 활약하였습니다. 큰 주목은 받지 못하였지만 2018년 웹드라마 하찮아도 괜찮아에서 주연을 맡았고 드디어 파친코로 전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죠. 파친코의 촬영이 모두 끝나고 몇 개월 후 정호연의 소속사에서 먼저 연락이와 소속사 계약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민아는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 무려 4개월간 파친코 오디션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디션 당시에 대해 김민아는 길었지만 짧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푸르륵 지나간 느낌이었죠. 연기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이제껏 접하지 못한 오디션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라며 오디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민아 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미 여우조 연상에 빛나는 배우 윤여정과 이민호도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윤여정 배우는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본을 현관 앞에 내다버리기도 했지만 결국 제작자 앞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캐스팅이 되었고 이민호 역시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후 13년 만에 오디션을 봐서 최종 캐스팅이 되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민아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우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캐릭터 놀이를 하며 자랐고 여러가지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며 성우 학원에 다닌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3 무렵 연극영화과가 아니면 대학에 가지 않겠어요. 라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배우의 길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김민아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네이티브급의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영어권 국가에 살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어 교수가 되길 바랬던 어머니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볼 때 무조건 자막 없이 보게 하였고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볼 땐 원작을 영어로 먼저 보게 하는 규칙을 만들어 그녀를 자연스럽게 교육하였고 지금의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영어학원도 3개에서 4개를 다니고 어학연수도 짧게 다녀왔지만 어릴 때부터 외화를 통해 꾸준히 공부한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며 당시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친코가 공개되자 전세계 외신에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불굴의 주인공 선자를 연기한 김민아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 윤여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기를 선보인다. 라고 평가했고 DAV 클럽은 김민아는 파친코의 핵심이다. 신인이지만 선자의 가장 힘든 해를 표현해내야 한다. 그녀는 캐릭터의 순진함을 직설적으로 구현하고 점차 깰 수 없는 자연스러운 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표정으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며 연기력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트 매거진은 선자를 연기한 김민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선자의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와 결정들은 파친코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김민아는 관객들에게 그녀의 상심과 새롭게 펼쳐질 인생의 여정을 아주 잘 표현했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다른 나이에 선자를 같이 연기했던 윤여정 배우는 김민아에 대해 우리는 한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에 정작 촬영 당시에는 만나질 못했어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죠. 최근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라며 거듭 칭찬하였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들은 인터넷상의 자료들로 만든 내용이므로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해 부탁드리며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